아, 진짜 내가 나서서 안 되는 일이었구만.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대단하다. 그렇지? 고생했어. 들어가서 쉬어. 그게 끝이야? 야, 노혜정.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데. 넌 왜 이렇게 감정이 왜 말랐냐?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칭찬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. 이거 내 일이야. 내 일을 네가 하고 왜 생색을 부려. 생색? 진짜 뭘 섭섭하게 한다. 일을 해도 내가 해. 부탁을 해도 내가 한다고. 넌 감독이고 난 피디인데 왜 자꾸 남의 영역에 침범하고 난리냐고. 침범 좀 하면 어때? 난 너 좋아한다니까? 14년 동안의 그 공백, 그 긴 시간들 다 채우고 싶어. 야, 오데오. 너 진짜. 왜 자꾸.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 마음을 뒷쓰셔. 어? 나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? 그냥. 나 좀 일만 할 수 있게 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냐고. 누워. 나 그거 못해. 나 진짜 그게 안 돼.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14년 만에 다시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. 됐어. 싫어. 안 들을래. 들어. 그동안 나도 진짜 보고 싶었단 말이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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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같이. 나. 집에 Faiz. mand hombres 날아오고. 씾아. 나. diğer 잘 모르는 여자.